1, 2, 3, 4, 4, 5, 1 2, 3, 4, 5, 1 1, 2, 3, 4, 5, 1 아씨 야 이거 말이되냐 아씨 제발 도와줘 강토 쳐야돼 제발 그거 이거 아바타 좀 바꿔 끼자 이 기적의 검 룩 버려야겠다 이거 오 야 이렇게 하니까 좀 이쁘네 오 인파 황골 탈퇴 어때 아줌마 같다고요? 응 거울 보셈 동네 문화센터에 여윤비타는 준현미신 느낌 난다고? 이거 이쁘지 않아? 현실에서 이런 여자가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면은 말도 못 거는 사람들이 그죠? 출근할 때 발가락 양발이나 벗고 출근하세요 진짜 아저씨들 말 좀 이쁘게 해라 뭐 한여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니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무슨 니가 한여 싫어하면 미국인은 너 좋아할 줄 아냐? 어디 한국에서도 뭐 여자친구 하나 못 만드는 애가 무슨 나라를 따지고 있어 이씨 일막타진 명치에 꽂아버릴라니까 이씨 아 이거 뭐야 이거 오 시가 야 낭만템 나왔는데? 아 내가 그대로 껴도 되네? 안돼 근데 나 634 해야 돼요 실만해 실만해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요 소서리스 너프의 너프한 느낌? 빨리 가 빨리 님 자리로 가요 빨리 틀렸잖아 이씨 안 걸린다니까 잘 보셈 걸릴 수가 없음 토이 토이 봤음 저게 상태 이상 판정이라서 모든 캐릭이 다 돼요 방금처럼 데미지가 딱 들어오는 찰나에 그냥 스페이스바 딱 톡 누르면 됨 왠지 붙을 것 같지 않아 느낌이? 금방 붙을 것 같은데 오 붙어 야 레이크 걸렸는데? 16층이다 야 진짜 강아 몇 개 안 남았다 18번만 더 사기치면 된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강아 골드가 부족해서 조금만 좋아주실 수 있을까요?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힘내요 구걸충이라고? 되게 열심히 하는 거 같아 보이지 않아? 원안도 지금 어떻게든 하고 지금 품질도 딱 괴감해 아 그냥 맨날 이러고 있는 사람이라고? 아이 씨불 택 잠깐만 아 벌써 받았어 고맙습니다 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착한 사람이잖아 님들이 너무 와중 시킨 거 아니야? 진짜 좋네 착하잖아 저도 좋아주세요 미신 사람 아니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족버그 키릭인 것 같은데요? 어 가버렷 screw 너호호호호호호우 아 이건 위키 딱 재밌네 아0 말이 되냐고요? 꼬면 리퍼 키우던가 아 리퍼랭 왜 이씨 이렇게 뜨는데!? 아니 나만 보는 건 좀 오바 아니냐? 오 잠깐만. 이거 잘못 봤냐? 이거 보정 데뷔지가 맞아? 얼마 안 떴어. 한 100만 정도 뜨더라. 블레스터는 운다고요? 어디 같은 불씨라 그래. 옛날 이씨도 왕족 이씨가 있는 방법이네? 천민들도 있었어요. 쩌쩌쩌. 어이구. 수바 올라오는 키도 잊어버린 캐릭들 봐. 이게 무슨 보정 꿀 캐릭이라고? 유산스 저거 창소. 다시 한 번 말하지 마. 블레이드 너프 먹으면 게임 접습니다. 아니 성능 보고 캐릭터 선택했는데 수바 너프를 한다? 이거는 구인형식 너프에요. 언디셈버식 패치다. 우리 갓게임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. 수바 계속 요런 패치를 하면은 이거는 게임을 누가 하겠다. 돈을 왜 써 이거를? 어차피 약해지는데. 아네? 너프가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. 앉아. 앉아. 반짝? 앉아. 좀만 참으세요. 반짝으로 가자. 앉아. 반짝? 반짝? 지금? 수고하셨습니다.